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효자손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실지 준비하신 솔로곡 들으시면서 정체를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쇼. 저랑 같이 1위 후보 붙었던 팀 중에 하나예요. Y의 Y? 그렇죠. D의 V구나. D의 V. 미키미키. E야 Y. Y야 Y? 와이. 빨간 모자를 눌러쓴 나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Y야 Y.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조만한 널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날 따위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려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람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 받은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 받은 피에로가 좋아 자, 이제 교자손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자, 이제 교자손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90년대 댄스그룹 재매의 홍해시입니다 여성뷰 코코 출신의 배우 윤현숙 씨입니다 종남 맞다, 맞다 맞혔어, 맞혔어 예이! 예이! 종남 널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날 따위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람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 받은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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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차라리 슬픔 받은 피에로가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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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에로가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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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현숙 이야, 정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쬐벨 윤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